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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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여러분이 맛있는 영양떡을 드셨죠?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떡처럼 이뻐요. 묵마와 숙녀 박인환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즈니아쿠의 생애와 묵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묵마는 주인을 버리고 가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질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런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창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작가의 눈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패시미즘의 미래를 인하여 우리는 저량한 묵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버지니얼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발툼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많은 하늘에 있고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여 우는 데 덕분에 목매여